3월 개학 이후에 2주 동안 대구의 학생과 교직원 약 10%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개학 이후 지금까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 28만 2천여 명 가운데 10.2%인 약 2만 9천여 명이 확진됐습니다. 교직원은 2만 4천여 명 가운데 10%인 2천4백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대구시 교육청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, 하루 3회 이상 환기, 사적 모임 최소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